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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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와 오늘 개 긴장된다 세상에 내가 폐병원을 혼자 설프로 온다고 그것도 유폐를 나 미친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했을 거야 내가 다른데는 다 설프를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폐병원은 나 설프를 못 가겄다 내가 그 말해줘있어 네들한테 폐병원은 이상하게 설프를 못 가겄다고 내가 말한 적 있어 간지 내가 설프를 그것도 유폐를 와 미쳤어 2019년 6월 29일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헉.. 응급실.. 여러분들 여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다 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돌 수 있는 데까지 돌아보고 기운이 없는 것은 바로바로 패스해서 있는 것만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음.. 스피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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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계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잘 나치지 마세요 잘 나치지 마세요 잘 나치지 마세요 저 저거 왜 이렇게 일어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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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와..냄새.. 와..냄새 장난 아니다.. 무슨 소독약 같은 냄새도 나고.. 막 미쳐버렸어..냄새가 완전히.. 누구십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하세요..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야..? 뭐야..? 자, 누구 계십니까? 야, 누구 계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잠시만,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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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맞죠? 여러분들... 인큐베이터 맞죠? 여러분들...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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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계세요? 너무 슬프십니까..? 뭐 슬프십니까..? 너무 슬프십니까..? 너무 슬프십니까..?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분명히 있었어 여기.. 기운이 여기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기운이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 흐흥.. 흑.. 흐흐흐흑.. 흐흐흐흐흥.. 흐흑.. 흐흐.. 야!! 흐음.. 나와!! 얘기합시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조금만 물러나십시오.. 얘기합시다.. 물러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얘기합시다..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하녀만소..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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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얘기합시다.. 잠시만요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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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웃으시고.. 할 말 있으신거죠? 네..? 할 말 있으시죠.. 여기.. 또 누구 계십니까? 혹시 여기 또 누구 계십니까? 잠깐만요.. 누가 오고 있어요? 누가 오고있다고.. 도망가! 누가 오고있다고.. 누가 오고있다고.. 누가 오고있어.. 도망가.. 어디..?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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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 집 바로 갈게 어이 바로 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뭐가 없다 그러면 바로 수술실 갈게 오늘 진짜 시간이 없어요 가까이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입구 쪽에..잠깐만 서있어 서있어 여자 여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typ wk 재이 잠깐요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으악 으아 어 자..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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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냄비 아.. 여기 안되겠다 진짜.. 여기 안되겠다.. 여러분들 여기는 안 되겠네요.. 여기 안 되겠어요.. 저 여기 안 되겠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